아니 유제인이 내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쉽게 못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워서 유제일이 그 실방을 봤어 근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를 해 뭐 경찰이 잠입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고 그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고 가짜 사람을 만들어라 얘기야 그렇게 해서 잠입해서 수사를 하래요 그걸 무슨 뭐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나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아무튼 뭐 그리고 뭐 인센티브 그 수사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대요 미친놈이네 그 새끼가 이 경찰 검찰 판사 새끼들이 승진하겠다고 빈민들 범죄자 만들고 20년 옥살이까지 시킨 것 수두룩해 미친놈이네 거기다 인센티브가 되면 빈민만 주거나 유난이 완전 똘대가리네 미친놈새끼야 진짜 아니 노폼에 안 갈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면 얼마를 주라니가 네 돈으로 줄래?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를 조작질을 해야 될 거냐고 그건 생각 안 해? 이 개 잡노마? 이거는 저번에도 이상한 개소리 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 지켜봐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건 웃기는 것들이다 진짜 아니 근데 뭐든지 처음에 좀 지켜보면 아이고 자꾸 하자면 보여 아 미치겠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잠 좀 자야 되는데 몰라 보지겠어